고양이, 호랑이 만들기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곰만들기요 이번에 곰만들기에요 곰만들기 유제품 공장에서 갑니다 고양이를 많이 키워줄 수 있으려나 고양이 성수 빈책 새롬무기 각성도 가능하고 마나의 노래 가야되나 레벨링을 잘 해야되긴 하는데 애기 고양이죠 완전 애기 고양이 고양이가 산처럼 커질겁니다 치킨 먹여야되는데 고양이 기가 드릴 브레이크 어디서 고양이 고양이만 믿어 고양이 원툴 요거는 이따 먹을거니까요 먹어 고양이 치킨 먹어 치킨 먹자 아르카나가 이제 범위 아르카나가 나왔기 때문에 범위 아르카나도 먹고 레벨링으로 그것도 올리고 범위도 올리고 고향이 지나요 고양이 지나가 뭐였더라 돌가면 가면으로 합니다 가면 그 돈 돈 올려주는 가면 치킨 안먹냐 치킨 안먹어 치킨 안먹어 먹어라 부탁이다 아 이거 마나의 노릇먹을걸 먹었다 아 이거 마나의 노릇먹을걸 이거 안먹어가지고 그래야 세져요 고양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타임 새로운 무기도 쓸만한데 아 손이 너무 아파요 이거 계속 움직여줘야되가지고 그래서 마나의 노래가 되게 편한데 마나의 노래가 되게 편한데 개불편해요 손 아파요 근데 이거 어쩔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마나의 노래를 안먹은 나를 탓해야되서 익숙해져긴 하는데 패드도 있는데 패드로 한번 해볼까요 패드로 어떻게 쓰지 하고 궁금하시는 분 많더라구요 패드로 패드입니다 패드 소리 들리죠? 패드 더 쓰기 불편해요 쓸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되지 불편해요 불편 그 자체요 키보드로 옮겨왔습니다 키보드로 옮겨왔습니다 불편하니까 이게 훨씬 낫다 어서오세요 왔다 죽어도 되요 일부러 죽은겁니다 일부러 죽어야되요 세 번 더 죽어야되는데 티라미스가 안나오네요 티라미스가 나오면 죽을 수 있는데 고양이도 커지고 있죠? 진짜 고양이 크기가 됐어요 애기 고양이에서 거문도끼말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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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문드릴말랩 거문드릴말랩 날개랑 각성하니깐 고망성도 먹어야 되는데 고양이 각성 안시킵니다 각성시키면 고양이가 사라져가지고 꽃은 동전꽂기 가능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는 꼭 방향을 틀어줘야되요 공격 방향으로 틀어줘야되가지고 마지막에 좀더 불편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있을때가 제일 고양이답다 치킨이나 먹어줄래? 좀말로 할때 여기 치킨 많거든 얘들아 먹어라 좋은말로 할때 치킨 3개나 있다 어 하나 먹었다 열받는게 뭔지 알아요 저거 저렇게 두면 계속 안먹거든요 내가 체력이 필요해져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때 뺏어먹는다 내가 먹으려고 할때 코앞에서 딱 훔쳐가요 개열받습니다 그때 역시 고양이 금수인가 하면서 개열받아 금수쉐 왕관을 먹어야되요 어차피 오망성을 가야되기 때문에 왜그러냐 오망성을 가야 레벨링이 좀 편하게 할수있잖아요 편하게 불편한거 말고 편하게 고양이 막타로 죽어본적이 없긴 한데 실험해보고 싶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상태를 만드는게 그 실험실을 만드는게 그리고 cctv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고양이한테 맞아 죽은건가 몹한테 맞아 죽은건가 를 판단하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끝이기 때문에 곤란하죠 제 입장에서도 지금이라도 만화의 노래 먹어? 저거 무기 쓸것도 없는데 하여튼 근데 귀엽긴함 귀엽긴해서 뭐가 없음 오케이 왕관 이거 진짜로 만화의 노래 없으면 불편해요 많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잘 만들었죠 고양이 강아지도 잘 만들었 아우 새끼 훔쳐먹은거 봤어 지금? 아우 아우 드디어 나왔다잉 자 트라미스 레벨업하고 죽읍시다 빨리 10분전에 좀 풀템 맞춰놓고 싶긴 한데 드릴 너무 불편해요 드릴 너무 불편해요 나중에 가면 안쓴다니까 좋은점이 있어요 보스가 있을때 일자로 꽂아버리기 이게 너무 좋음 하아 하아 보스 전용무기랄까 고런느낌 뭐하나 곧 찔러버리면 스르륵이다 제발 아 하아 어쩔수없어 잘했어 잘한거야 이거 잘한거야 할로워 감사합니다 잘한거야 오망성을 위해서 오망성 다섯개 나와라 제발 오망성 다섯개 나와라 이런씨 하나밖에 안나와? 만화의 노래를 제외한 진화무기중 진화무기중? 진화무기중이 제일사기여? 만화의 노래를 제외하고 진화무기 룬투? 룬투가 사기기나 성수죠 성수 성수가 제일사기지 진짜 진짜로 다들 알걸요? 성수가 제일사기라는걸 그러려니 하면서 쓰는거지 먹어 치킨 먹어 얘들아 좀있으면 오망성이 나타난다고 오늘 치킨 다 가져간단 말이야 치킨 먹어 그쵸 먹어 지금이야 원수 좀 늦게 나오거든 그래 하나 먹었어 하나 더 먹어 곰 되고싶다며 오케이 죽어 죽어도 됩니다 드디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수를 좀 세게 만들어줬나? 내가 아껴놓은 적이 자석 먹었냐? 고양아 먹은거 같은데? 내가 안먹은 기억이 확실한데 내가 안먹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살렸다 치킨 살렸다 오망성 내가 살렸어 빨리 먹어 저거 에이라이 먹지마 먹지 먹지마 헉 야 저거 세개는 먹어야지 이따가 먹여 이따 먹여줘 이따 먹으러 오자 오망성 만렙 찍고 어디서 이씨 기가 드릴 브레이크다 쏟 보스 전용 무기야 진짜 여기서 여기서 저거 아껴 저거 아끼겠습니다 아끼고 오망성 각성할 때 저거 먹는다네 아 죽어야 되는데 한번 더 가만있자 마지막이에요 죽는거 에이라이 오망성 몇렙이야 오랫밖에 안돼 미치기하네 나를 좀있을 레벨업 구간이거든요 내가 가서 비벼야돼 죽여주세요 제발요 됐스 아 덤벼어 나 이제 어 풀렸다 각성 고양이가 살짝 날렵혀졌죠 좀 커지고 뒤췄다 이제 아직 촛대도 안먹었다 11분 아르카나 너무 기대된다 일로와 꽂아버려 아 내 상자 오망성 이래서 너무 쓰기가 별로야 곰돌이 만들거야 곰돌이 곰량이 만들겁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곰 높이는 곰 위로 올라가 치킨도 아끼고 다 익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운완성 쿨 빠르다 넣어 빈책이 빈책이 말랩이긴 한데 괜찮아 11분 때 그거에요 그거 아시죠 경험치 이벤트합니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아르카나에요 저 11분 또 아르카나 여기서 이제 공격범위 50% 왔다갔다 있네요 환상의 춤 먹어줍니다 완벽해 이로써 준비 끝 작은 고양이가 됐다가 큰 고양이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거에요 오망성 좋아 레벨업 구간 많아 이노래? 응 나 썼어 어 이거 커집니다 보여요? 지금 거의 어? 시타급 됐어요 왕성이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런만 더 해 안전하다 나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제 번개 먹었어요 듀플리케이션 먹을겁니다 고양이 더 늘려주려고 음 여기서는 넘깁니다 스쿨 안 먹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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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놓은 끝 아 편안 그쵸 딜 더 박히죠 중첩시켰어 쏘면은 야 먹어 다 먹어 다 먹어라 여기 먹을때까지 잠 안잔다 힘이다 복반 바로 나오네 아 빨리 먹어라 조금말로 조금말로 할 때 어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여기 싹스되있네 밑에꺼 먹었어? 오씨 언제 먹었어? 내꺼는? 주인어 또 나만 고생시키려구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양이 싹 먹었거든요 여기 여기 급식소 싹 털었으니까 위에 살짝 한번 살펴보고 먹어 우리 급식 먹고 먹었냐? 먹었네? 와 빠르다 잘먹네 난 시킨 따로 시켜먹을게 내꺼 레벨업하고 날개 먹으러 가야되요 날개 어휴 고양이들의 앞길을 딱 어? 탁 터주는거 봐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레벨업 할 때마다 뭐다? 고양이가 크기가 커진다 몇퍼다? 117퍼입니다 뭔가 난 잘 모르겠고 먹고 뛰어 간다 오 알아서 잘먹네 고양이 치킨 반거 먹었거든요 그냥식 아이고 커지는거 봐 드릴 봐요 드릴 보여요? 이만큼 레벨업 했으면 뭐다? 그만큼 커졌다 또 미쳤죠? 고양이 와 진짜 크다 와 나보다 큰데? 진짜 나보다 큰데? 진짜 나보다 커 고양이 치킨을 뺏어먹지 않기 위해서 뭐 매옥고는 먹고 1렙 까지만 먹고 다음 레벨업 때 바로 삭제 드릴도 미쳤다 진짜 기가 드릴베이크인데? 이 정도면? 고양이 봐봐 크기 잡아 못키겠어요 근데 아직 덜 컸다는거 성장중이에요 소름끼치는거 성장중이다 아직 이번에 곰 만들겁니다 곰 자 먹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뛰어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지옥이 고양이들의 치킨을 뺏어먹기 좀 그렇습니다 안 뺏어먹기 위해서 각성만 시킬 수 있게 드릴도 상당하다 드릴 보여요? 아우씨 오 징그러 고양이 아직 10대냐구요? 아니요 지금 거의 한 두세살? 한참 글때 아유 그럼요 할거 다해야지 또 예능댁 만들어야지 완전 예능이잖아요 이러면 또 재밌게 게임하지 아직 더 커질거 같은데 야 이거 빨리 먹어 얘들아 내가 먹는다 아 먹었어야지 차라리 달기도 힘든데 백렙 넘었네요 언제 넘었지 백렙 가봐도 언제 스쳐 지나갔지 여기 있었어? 야 이거 큰일났네 이리와 꼬챙샷 꼬챙샷 오 이제 레이저 빔 바뀌었어요 촛대 먹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와 불 커지는거 봐라 고향 크기봐 다운 살맛으셨네 아직 덜 컸어 아쉽지만 아직 덜 큰겁니다 감사합니다 개무서워 개수아야? 아직 덜 뜯긴거에요 여러분 덜 뜯긴거에요 덜 큰거에요 이제 집앞고다닌다 치킨 안맑여도 되는데 얘네 크기가 크기를 볼려고 원래 한건데 매겨야될것 같네요 더 완벽한 개수를 만들고싶다 더 커져봐 진짜 더 커져 지금 158%입니다 멀었어 다 죽었고 6번 오케이 그래서 레벨만 제 레벨만 올라가면 됩니다 제 레벨만 올라가면 됩니다 야 고양이가 나보다 커 소름 끼치는거 작아졌다 커졌다 해 왔다갔다 합니다 180% 어 사이벌하다 컷 각성 다 나오지도 않았어 아직 자 번개 각성 나왔구요 113렘 와 이거 특이 봐라 헉 이거는 뭐냐 레이저가 그냥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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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커져봐 고양이 지나아 와아 야 나보다 커 내가 가려져 이분이 이분이 작성하면 이제 그건 돈 벌기 위한 수단이구요 음 로켓당 고양이가 되는거죠 야옹이 그말던지기 그말던지기 고런느낌 야 삭제시키냐 그냥 안 보여 내가 어딨어 그만 싸워 계속 싸우는거 봐 121렘 지금 거의 200 210%입니다 야아씨 10채만한거 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야 고마해 먹었어 치킨? 언제 먹었대야? 치킨 있었는데 치킨 사자 3말리 레벨업은 알아서 될거니까 샤리 사례 사례 고양이가 진짜 살벌하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여기 봐봐 너보다 크다니까 여기 다 가려줘 이제 각성할게 있었어 아직? 아 성수 성수각성 있었네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다 가려준다 진짜로 애들 못들어와 아 이게 무슨 고인물 게임이다? 고인물 게임인가 이렇게? 나를 보려면 나가야돼 오우 징그러워 이거 딱 해가지고 데미지도 꺼가지고 고양이 돌아다니는거 귀엽다구요? 여기 화면 좀 찍어야겠어 흐흐흐흐 고양이 쉑 미쳐가지고 저기저래 성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왔다갔다 안한 고양이 쉑들 몇 업을 하는거야 작은만 고양이가 됐다가 큰 고양이가 됐다가 이게 맞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게 맞나 싶다 요정도는 이제 해줘야 킹냥이지 혼란사람은 뭐냐구요? 숨어있었지롱 염악탄이랄까? 고양이 더 커지는거 같아 이게 눈에 보이는데? 자 21분 아르카나는 속도? 아 지속시간? 고양이 좀 더 오래 볼까? 나쁘지않아 흥량이 좀 더 오래 볼까? 레벨업할 때마다 커지기때문에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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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크게 보여요 지금? 어후 152렙? 뭐 20분인데 152렙이야 거의 그 매미야 매미떼 아무것도 남지않아 그들이 움직이면 아무것도 남지않는다 아 아 무적같이 뭐라그러지? 에디트음어도 써가지고 뭐 게임하는 느낌이야 맵 제작자분이 맵 만든거 같애 어후 너무 고양이가 너무 커요 야씨 나보다 큰거 확실히 작은 애도 나 가려줄거 같은데? 작은 고양이도? 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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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화면 다 가려 흐흫 흐흫 이게 이게 아마 300% 이상 될거거든요 그 곰이 아르카나를 먹어가지고 거의 공룡 아니야? 곰이 아니라? 곰이 아니라? 거대개수인데? 곰이 아니야 이정도면 거대개수지 172댐? 맞잖아 이거 거대개수지 이게 뭐야? 아 혼란스럽다 진짜 데미지나 살짝 볼까요? 몇이나 뜨니? 쌀 멈춰 절대 그럴 수 없지 거대개수와 손에서는 적들이 살아남을 수 없지 나 지금 살짝 렉걸리는거 같으면 기분이 날까? 200댐 충분하겠는데 이거? 데미지 엄청 큰거에요 이거 데미지가 중첩이 개빨라가지고 선수보다 빨라요 중첩이 저 90데미지가 엄청난거에요 이렇게 막기 때문에 중첩 진짜 빨라요 얘네 보스가 있거든요 이 안에? 죽었어요 물론 치킨을 더 먹이면은 더 세지겠죠? 레이저 붐임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흠 아 그쵸 거대개수니까 보이지 않아 암살자 클라스야 저 연막으로 숨어가지고 먹어 치킨 먹나요? 먹었나요? 진정 먹은건가요? 보.. 보이지가 않네요 먹은건지 안 먹은건지 치킨이 있는건지 먹..먹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멧돼지들 뭐냐구요? 거대개수입니다 거대개수 본전 미션거신분이죠? 그쵸 본전 미션거신분이죠? 그쵸 뷔님이 본전 미션거신분 아닌가요? 아까 했는데 아까 그 끝냈습니다 아까 원하시는 빌드로 제가 다 했습니다 크리얼은 첫판이였어요 그게 야 이거 200냅 충분하겠다 200냅 충분하겠어 아 그럼 당연히 했죠 어 치킨.. 야 치킨 먹어 내가 이거 치킨 먹어 따라온다 먹었어 진짜로 와씨 너무 많은데? 에너지파 대단하네요 에너지파요? 보여 드려요 이거? 제대로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 말랩 없어요 이 게임은 말랩이 없고 아니 뭐야 이게 게임이 좀 이상해지네 헛 헛 맵 다 가려버리기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아 이맥냅 싹 가능이네 이거 큰일났네 헛 아 미쳤다 이거 굵기봐 고양이 거대개수야 그래픽 망치는 게임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할까 뭐야 치킨 알아서 먹는거 봐 기특하다 기특해 야 백댐 뜨는거 봐라 기특하다 못들어오지 아 201렘입니다 절대 들어올수가 없어 여긴 고양존은 통과할수가 없어 살바라다 살바라해 고양핌 이게 맞나 싶다 데미지 요정도니까 이렇게 끄고 원래는 무조건 죽죠 맵 보는 단축키가 있는건 아니구요 ESC 누르시면 여기 맵이 뜨잖아요 맵이 없으신 분들은 그 업적에 보시면은 여기 유제품 공장을 뚫으셔야 돼요 미리 그래야 이제 맵이 보입니다 유제품 공장을 뚫고 초록색 화살표로 따라간 다음에 지도를 먹으셔야 돼요 이 이 더스트 속에 이 먼지 속에 애들이 있다고 근데 볼수가 없다고 지금 맞고 있어요 어디서 볼수가 없다고 데미지 키면 보일걸 먼지 속에서 막고 있는 친구들이 거대 개수냐 진짜 야 218렙이야 지금 300% 넘었어요 야 진짜 거대 개수잖아 야 최강 고양이야 진짜 커 진짜 커 골렘만 해 골렘보다 커 골렘 두개야 거대 개수지 거대 개수지 거대 개수지 어마어마 어마 징그러 야 커지는거 봐 몇 업 더 하는거야 316% 플러스 범위 아르카나까지 하면 370% 지금 한 그정도 될 것 같은데 40났죠? 고양이 거대개수 편 클리어 살발하다 살발해 고양이 거대개수 만들기 성공 고양이가 거의 주의 딜이었으니까 성수보다 더 클 수 밖에 아무튼 끝 터뜨린 1 2 1 2 2 2 3